웅차례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핀마트 아는 거시면 하나로 하나로마트 여기가 중심간만이냐? 여기는 앙팡의 한인촌 중심자에요. 그래서 하누리가 깔끔해요. 깨끗하고요. 어디 가셔가지고 경호권이 있어도 한인촌 하늘일까요? 한국 한판이 많이 보이네요. 제작가고 천국이 하고 짜장면이 찍혀있어요. 코디안 차이 있으나 천국, 하늘이 하나로마트 주의에 찍고 한국 한판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이제 인간이 두꺼운